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석 씨의 문제는 제가 한번 거론했기 때문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이번에 이준석 씨가 많이 잊혀져버렸죠. 망각의 인물이 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화승을에서 31%포인트 차이가 났네요. 그냥 국힘당 내부에 머물러 가지고 노원병에 출마했으면 그게 근거도 있고 그리고 또 노원병 4.15 총선에서는 지난번에 아슬아슬아슬 이겼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본인 나름대로 또 잔머리를 많이 굴려가지고 탈당을 하고 경기 화승시열에서 나왔겠죠. 그런데 선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인데 이준석 후보에 대한 감정들이 참 안 좋네요. 사람들이. 이게 이제 문화일보 기사입니다. 문화일보 기사인데 문화일보의 여러분들 기사에 41명이 읽은 겁니다. 문화일보 기사에서 41명이 댓글을 남겨서 상당히 인기 있는 그런 기사거든요. 41명들 가운데서 이준석 후보를 옹호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mt 세력들이 굉장히 많은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준석 후보는 2020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장 열성적으로 선관위를 대변해온 그런 정치인 가운데 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멸감도 좋고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이 문제를 한 번 더 거론하는 것은 이준석 후보의 학위 문제가 클린 선거신민행동의 오근호 대표께서 이렇게 울렸지 않습니까 울렸는데 이걸 이제 제가 이 내용을 너무나 시시콜콜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그렇게 보지 않고 이준석 씨가 이렇게 전에 이런 하버드대학 졸업장을 공개를 했는데 공개를 하고 아니 그리고 이제 그냥 뭐 어느 대학이나 제가 나온 대학을 예를 들어 가지고 아니 그냥 연락하면은 이렇게 그냥 졸업 증명서를 떼는 것은 50불밖에 안 들고 그 졸업 증서를 그냥 팩스밀리로 받는 것은 20달러밖에 안 되는데 아니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엄해성 그런 주장이 많으면은 조기에 이 문제를 진화를 해야 되지 이렇게 끌고 갈 필요가 있겠느냐 아니 그리고 또 내가 내가 나온 그런 미국 대학의 이름들 보니까 아니 그 대학에서는 이렇게 전공별로도 전공별로도 학위 증명을 해주는 그런 관계자들이 Certifier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메일도 있고 이름도 나와 있으니까 그냥 당장 그냥 자기에 대한 의욕이 제기가 되면은 그냥 연락해서 그렇게 해소하면 될 건데 왜 그렇게 하지 않냐 그걸 빨리 해결해 가지고 그냥 문제를 무마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대학에서 직접 문의하면 되는데 왜 이번에 선관이 제출한 걸 보니까 이렇게 클리어링 하우스라는 데에서 이렇게 발급 기가 명이 왜 내셔널 스튜던트 클리어링 하우스인지 모르겠다 그냥 대학에 직접 연락하면 하버드 대학에서 그냥 학위증하고 다 보내줄 수가 있는데 학위사본도 보내주고 그리고 또 이제 미국 대학을 나오면은 그 대학의 학위증이 어떤 대학교는 뭐 양피지를 쓸 정도로 아주 귀하게 여러분들 금방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내니까 그거 대개 졸업하게 되면 사람들이 몇백 불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져오죠 사전에 졸업 전에 이제 다 신청을 하니까 그럼 그게 집에 또 보관되어 있을 테니까 그럼 그런 사진도 몇 장 찍어가지고 이렇게 공개하면은 깨끗이 해결될 건데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끌고 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몇 분이 이제 아주 정색을 하고 뭡니까 이 문제를 거론했네요 보시게 되면은 댓글을 남기신 분입니다 김영윤TV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버드 졸업생들의 진짜 졸업증과 비교해 보니 다릅니다 검색에 보시면 배출 오브 아트의 약자인 BA는 한국으로는 문학사를 의미하고 배출 오브 사이언스 약자인 BS는 한국으로 이학사를 의미합니다 문학사는 인문계를 전공해 취득할 수 있는 학위이고 이학사는 자연과학대학에 취득할 수 있는 학위를 뜻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준석 후보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그 다음에 복수 전공으로 컴퓨터 사이언스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컴퓨터 사이언스는 BS에 해당하고 경제학은 BA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의 주전공 메이조면은 BA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여러분들 그런 콜리쿨롬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학부가 하버드 대학은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나온 학교의 경우에는 학부 가운데서도 가장 빡세게 공부를 시키는 데가 컴퓨터 사이언스거든요 컴퓨터 사이언스를 마이너로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 공부가 아주 세지 않습니까 공부를 아주 세게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배출 오브 아트하고 배출 오브 사이언스는 주전공이 만일에 경제학 같으면 배출 오브 아트로 받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검사 여러분들 그냥 하루 이틀 사이에 그냥 하버드 대학의 교학과 사무처에서 학위증도 받을 수 있고 학위의 증명서류 증명서류도 그냥 그대로 받을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 그게 문제가 되면 그거를 미국 대학에서는 대부분 학교에서 학위증 같은 경우를 해당 기관으로 직접 보내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해당 기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본인이 취업을 하려고 하면 그 취업하는 곳에 성적표라는 걸 동시에 다 보내죠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이준석 후보가 하버드 사무처에서 받으면 간단한데 사설 기관에서 받은 졸업장을 낸다는 것입니다 본인만 그걸 받을 수가 있으니까 본인이 증명하면 됩니다 합당한 거죠 하버드 대학 사무처에 그냥 연락하면 검색 주는 거죠 클리어링 하우스 통할 필요가 없고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것은 맞지만 경영학과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했다고 한 게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위 인정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준석 후보가 수강한 감옥들을 보면 저는 그건 확인한 적이 없고 경영과 컴퓨터 사이언스는 전공할 수 없었습니다 굳이 저렇게 간단한 것을 못 가는 걸 보면 알 것 같습니다 그 성향으로 보나 이렇게 되고 좋은 대학은 상대적으로 들어가는 건 쉽지만 저런 과에서 졸업하기는 힘듭니다 본인의 바람으로 전공을 이스보에게 바꿔서 속이는 겁니다 그건 속이면 안 되죠 대학을 속여서도 안 되고 학과를 속여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끔 학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선거 부정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걸 속여서 안 되는 거죠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으면 졸업했다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면 경제학과 졸업했다 그걸 속여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 말씀은 전공에 대한 부분에 의문을 계속 제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하버드는 복수하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수 후보도 이걸 인정했습니다 그러다가 말을 바꿔 제이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버드와 몇몇 대학에서 운영하는 과정입니다 그 발급기간의 증명서는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선관위에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증명서는 본인이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직접 선관위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직접 선관위에 제출한 겁니다 여기서 위조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통상 미국의 학교는 성적 증명서나 학위 증명서나 이런 부분을 해당 기간에 많이 보내죠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Ph.D를 밟고 그 다음에 미국 대학의 여러분들 후보가 돼가 여러분들 인터뷰를 하거나 이렇게 진행되면 그 자료를 미국 대학으로 보내주죠 성적표가 이런 것을 이게 이제 다 좀 확정적 사실은 아닙니다만 좀 이상하기는 이상하네요 김영윤 tv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씨는 컴퓨터 전공도 졸업했는지 수료만 했는지 의문입니다 경제학은 전혀 아니고요 저는 경제학을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다른 분들은 이준석은 컴퓨터 전공 졸업도 안 했고 4년 다닌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4년 다녔으면 BA를 안 주죠 중국어를 제일 많이 배웠고 컴퓨터는 조금밖에 수강 안 했습니다 누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네요 박사님 참 답답하십니다 이준석이 그런 방법을 몰라서 졸업 논쟁이 계속되는 줄 아십니까 졸업을 못했는데 졸업했다고 증명하려니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졸업하기 위한 필수과목 필수학점을 이수 못했음을 자신이 제시한 졸업증명서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이러면 그건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교를 졸업하려면 딱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공 몇 학점 이상 이수 이렇게 돼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H님 말씀대로라면 전공 필수 같은 걸 이수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수를 못했으면 학위를 못 받는 거죠 그냥 수료는 될 겁니다 그럼 앞에서 이준석이 제시한 그게 학위증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그건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미국은 대학마다 다양한 그런 제도를 갖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학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가 되면 일단 자기가 갖고 있는 학위증 사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납득이 안 되면 집에 있는 학위증 사진을 찍어 몇 개 더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도 납득이 안 되면 그럼 미국 대학에 연락해가지고 사정을 이야기하고 학위증 성적표 이런 재반 자료들을 증빙 서류들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그걸 공개해서 조기 진화시키고 그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책임을 묻겠다 이 정도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렇게 방치를 해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제가 납득하기 힘든 것은 1차적으로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버드 대학의 레지스트 오브 오피스인지 하는 데서 서류를 여러분들 거기 하는 게 당연하지 클리어링 하우스라는 그런 비영리 단체에서 그걸 받아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여러분 보시고 이 문제 제가 일단 오그노 대표권에 기반을 두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거론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